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내면의 아이에 대해서 한 20년간 연구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는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기 감정 양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아동기 감정 양식이 외로운 아이 또는 화가 난 아이 불안한 아이 또는 무기력한 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 이렇게 반복돼서 한 번씩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불쑥 불쑥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젊잖아요. 그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이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놓친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돌봄음도 이렇게 주지도 못하고 또 방치하게 되고 사랑을 이렇게 못 주게 돼서 그만 내 자신 안에 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형성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 이것으로 많이 상담도 하고 집단 미술지조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나이가 이제 30, 40, 50 이렇게 됐는데 나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왜 부모는 돌봐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미 나이가 든 그 부모에게 호소를 할 수도 없고 항변을 할 수도 없고 다시 나를 다시 키워달라고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과거로 흘려보내지도 않고 이것이 내 안에 살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휙휙휙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의식에 나타난 나의 내면 아이 그리고 또 한 번씩 그런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가 실제 생활에 나타날 때 내 스스로 엄마가 되어 잘 이렇게 돌봐주어야 한다.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위안을 주고 이렇게 자기를 잘 돌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나의 어린 시절의 핵심 감정 더 정신 역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파생된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런 것이 이제 정신력도 정신분석에서 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라면 저는 제가 분석심리학을 한 10년 공부하고 나서 이 창조적인 내면 아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도 있지만 또 상처받은 우리 내면 아이 못지않게 창조적인 내면 아이도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내면 아이가 병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우리 삶이 너무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너무 외적인 삶, 외적인 삶이 뭐예요? 어떤 성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성취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어떤 권익, 파워, 돈 이런 외적인 삶에 너무 치중할 때 꿈은 무의식에서 아프고 병든 아이 또는 병든 사람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내면 아이가 미래를 상징하는데 계속 그렇게 바쁘고 너무 혹독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생활을 유지한다면 이게 중년이 지나서 특히 여자들은 갱년기가 지나서 병이 생기거나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질이 떨어질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내면 아이는 창조적인 내면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무의식이 병들고 위험해 처한 아이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각하라고, 지각하라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상징, 지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물론 과학적인 이론도 필요하겠지만 체험을 해야지 체험 심리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0년 3월 16일 날 꾸었던 꿈인데 이때는 저의 현재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제 꿈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학이 개강이 늦춰지더니 2주 동영상 강의로 간다든지 또는 2주 동영상 강의가 연장된다든지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나서 저는 완전히 쇼크 상태, 충격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또 학교가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어떤 촬영실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 교수에게 자가 동영상으로 알아서 각자 알아서 줌을 통해서 또는 사전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것에 제 얼굴을 이렇게 띄우기까지 사전 동영상 이렇게 그리고 제 얼굴을 이렇게 이동하기까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장비도 필요했고 또 또 그 앱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참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다섯 과목이나 맡았는데 다섯 과목 사전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250개 PPT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석도 저 개인 분석도 중단이 되고 제 치료도 제가 맡고 있는 치료도 중단이 되면서 저는 아침부터 밤 2시까지 이 PPT 만드느라고 완전히 지적인 노가 다 노동자가 됐어요. 그럴 때 나타난 꿈입니다. 자 미국에 이민을 간 것 같다. 자기 숙소를 정하기 전에 허름한 게이스트 하우스에서 방을 배정받았다. 그때 한 40대의 초 미국 남자가 와서 나보고 You want? 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I can 하고 대답을 했다. 나는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해버렸고 우리가 할당받은 집에 있는데 2, 3일이면 기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2, 3학년 되는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지 학교를 보낼지 아니 그거 데리고 있다가 기국하면 되는데 그 어떤 외적인 거 조기 교육 공부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를 보내기로 하고 아들들에게 우리가 내일 모레면 기국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름한 게스트 하우스도 문제가 있고 이게 또 겨울이야. 그러니까 이게 꿈의 해석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요. 열대 지방, 또 추운 지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아이들은 겨울 잠바를 입고 학교에 가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 순간 이렇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자동차 컨테이너 이렇게 자동차인데 그게 냉동차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차를 그런데 그 커다란 냉동차 아주 큰 컨테이너 차가 우리 둘째 아이를 치일 뻔했어요. 꿈에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깼는데 이게 그러니까 악몽이죠. 악몽이라는 거는 뭔가 목적성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더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악몽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는 이렇게 뭐 도입, 전개, 절정까지가 있는데 해결부가 없는 그런 꿈을 우리는 악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을 못 받고 이게 창조적인 내면 아이예요. 제가 구글에 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국적인 장소에서 그리 좋지도 않은 허름한 장소 그러니까 제 이 무의식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거죠. 창조적인 게 그래서 거기서 미국 남자와 이 미국 남자는 저의 아니무스거든요. 남자는 아니무스, 여자는 그림자로 보통 해석하는데 이 미국 남자가 저의 아니무스예요. 저의 그 어떤 로고스사이드 어떤 이성적인 부분인데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연상 확충을 해보니까 거만하고 오만하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안에 그런데 그런 아니무스가 이 나이에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잔병치레가 심했어요. 아이가 제가 연년생을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그 모유수유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그냥 애가 그냥 약골이더라고 약골 그래가지고 다섯 살 때까지 시내 소아과를 출퇴근할 정도로 그렇게 잔병치레가 심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뭐만 먹이면 막 토하고 그리고 걔도 한 번 크게 교통사고도 당할 뻔한 그런 위험도 있었고 하여튼 편치가 않아서 그런지 그때 둘째 아이가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게 아픈 내면 아이로 나오더라고요. 또 아이는 한참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나의 미래를 상징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내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사전 동영상 강의로 저는 그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컴퓨터 때문에 노트북도 새로 샀거든요. 위통 여기 막 커피만 계속 마시고 두통 거기다가 또 잇몸이 이게 뭐 시술한 게 잘못됐는데 잇몸이 부어가지고 계속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허리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허리 통증 날이 연속이 되고 잠이 하나 이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 몸이 말이 아닌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무의식은 저하게 크게 악몽을 통해서 경고를 내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나중에 후반부에는 즐기게 됐는데 언제 이 숨이 막히고 질식된 하루가 끝날 것인가 나의 내면 아이는 미래의 상징이자 본능 본능이죠. 본능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여성성을 나타내고 순수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내면 아이 이거 보세요. 아이가 이제 지금 이제 알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 푸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창조적인 내면 아이 임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그 미래가 잉태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내면 아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 창조적인 삶을 프랙티스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크리에어티브 라이프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실천하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창조적인 휴식을 한다면 나에게 그만큼 무의식은 보상을 해줘요. 그 창조적인 내면 아이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저 교수는 뭘 저렇게 창조 창조 그러나 그러는데 이 창조적인 것은 거창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아주 소박한 것이 창조적인 것이랍니다. 뭐냐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창조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들을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산책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산책하면서 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한다든지 사유적 의계 그리고 창조적인 명상 좀 저렇게 좀 쉼을 갖고서 조용히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서 호흡을 하면서 곡식 호흡을 하면서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무슨 어떤 성경의 글기라든지 불극경전의 글기를 갖고 묵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저기 신화에서 보면 헤스티아 여신이 있어요. 화로의 여신 그 여신처럼 화로를 이렇게 그 화로의 불을 유지하면서 집안일을 깔끔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집에 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걔네들이 즐거운 삶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양육한다든지 아니면 또 창조적인 공부 뭐 대학원이나 박사 가정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창조적인 것은 일상에 아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에요. 그런 행복들이 차가게 구슬 깨듯이 이렇게 엮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주 충만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란다거나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거나 강남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는 뭐 뭐 이렇게 재산을 불려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축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막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는 벌써 내적인 삶을 상실하고 외적인 삶에 치중하기 때문에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가 이렇게 균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은 전부 신경질과 짜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적인 내면 아이 작업을 이제 2년 전부터 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바빴죠. 그때 전임 교수가 저희 전공에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박사과정 석사 전공 두 개 또 전문가 과정까지 막 오고 가면서 제 나이가 그때 이제 이 중년기 끝자락에서 노년기로 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과부하로 있다가 분석을 받으면서 아 일을 줄이자 욕심을 줄이자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자 또 내 인생의 날개를 가볍게 하자 이렇게 깨달은 순간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꿈이 나오더라고요. 분석받은 지 한 3개월 만에 나는 집에 돌아와 제가 한번 제 꿈을 읽겠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쟁번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짜장면에 찌꺼기만 들어있어요. 이게 저의 현실적인 삶이죠. 먹는 것도 대충 찌꺼기만 먹고 그랬더니 아주 단발머리를 예쁘게 한 4살 5살 귀엽고 예쁜 딸이 엄마 여기 있어 내꺼 먹어 깨끗한 접시에 구수같이 생긴 동그란 경단같이 생긴 부드러운 이 파스텔 색조로 된 것을 이렇게 5개 놓아주는 거예요. 아주 색깔이 예뻤어요. 곱고 이렇게 핑크빛 아주 이렇게 살색 살구빛 이런 아주 하늘색빛 이런 파스텔 색조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그 아이 이 주변으로 막 빛이 보이면서 막 눈이 부시고 밝아가지고 저는 그 아이의 어떤 그 황홀함에 놀래서 그냥 잠에서 깼어요. 네. 예쁘죠. 이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받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바인 차일드 그래서 신성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찌꺼기가 남은 것은 제 현실 생활을 반영하지만 전체적인 전체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이 어린아이가 저의 어떤 자기 신성한 자기 셀프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꿈에 셀프가 나면 굉장히 좋거든요. 셀프는 황금의 열쇠라든지 또는 황금 또는 뭐 현자 또는 이런 어린아이 또는 나무 뭐 이런 거로 여러가지 그 상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음양오행 또 뭐 그 오행이잖아요. 오행. 그렇죠. 모카토금수 그리고 오방색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보면 이렇게 전체성 우리도 동서남북에서 또 중앙까지 합해서 이렇게 전체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의 무의식이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균형적인 삶을 원하고 있고 전체성을 향한 상징이 꿈에서 나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 자체가 전체성과 균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셀프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균형을 찾고 그리스 여신 헤스티아 처녀 여신이죠. 원형처럼 좀 더 내 안에 내양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혼자 좀 쉬고 즐기는 삶을 좀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일과 휴식의 균형 그리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일을 손에 놓게 되면 정말 저에게 굉장히 많은 휴식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미래의 준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성을 향한 것이며 미래에는 이 발달 과업을 다 이게 그 시기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시기마다 다 발달의 과업 우리가 완수해야 될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성성도 잘 돌봐야 할 것이고 이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전체성의 심리학으로 살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이 뭐예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으로 들러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내면 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마음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참 제가 제 꿈을 다시 넘어갈게요. 이때 4, 5살 이라고 했는데 이 꿈을 꿨을 때가 2018년도 였거든요. 그러면 2018년 4년 전 5년 전에 당신에게 뭔가 창조적인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분석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 커리큐럼으로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를 새로 개설했어요. 그리고 저는 석사 강의는 제가 전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PPT를 한 1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학기에 고3처럼 고3 수행생처럼 한 감옥을 향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이런 것을 완전히 거기다가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기도 혹독하게 두 번이나 걸리고 몸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공부하려면 자기 강의를 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내면 아이 이런 마음의 지표가 병든 아이라든지 병든 사람 또는 위험한 사람 또 위험한 곳에 간다든지 뭔가 나에게 위기가 닥친다든지 이러면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뭔가 굉장히 고통으로나 아니면 일이라나 일이거나 또는 여러가지로 나를 혹사시킨다고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에 특히 갱년기에 있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 특히 저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으니까 석사 박사에 들어온 특히 박사에 들어온 언니 아들이 너무 그냥 혹사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일을 하고 막 돈 벌려고 하면 이 내면 아이가 창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전반부는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데 헌신했다면 저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제가 체험한 것을 기초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 뿐만 아니라 이런 창조적인 내면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저의 후학들을 잘 가이드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안내 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창조적인 내면 아이도 잘 성장시키고 가꾸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저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